첫째 부모님 앞으로 천천히 믿어 보겠습니다. 아까 우리 두 사람 저기 앞에 섰습니다. 아, 오늘 결혼합니다. 애님께서 오늘과 함께 저희들과 저희 미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오늘의 발음에 반생도 따라다녀서 아이콘과의 힘을 크게 달성했습니다. 신하신동 부모님께 인사. 자, 지금 다행히 사람으로 나눠서 두 사람을 보고 가르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한 번 더 나눠주세요. 네, 한 번 더 나눠주세요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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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이제 두 사람 저희들 반생을 넘어서 지난주 반을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사람, 지난주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. 둘, 두 사람, 이 십아, 이 십아, 이 십아! 네, 둘, 둘, 셋, 넌! 우리 어린, 이 십아! 반생이 오는 덕으로 앞으로 대체의 주님은 네, 이 십아 가시면서 여러가지 반을 하면서 ixo 게 아시오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신랑정도 부모님께 인사 대통조합의 의미를 맞춰서 두 사람 꼭 하나 주십시오 아들과 함께 한 번 더 나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나아주시고요 이번 감사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말 내림께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께